그때는 10살이면 엄청난 찰리기가 저보다 주변에서 더 많이 반대를 했고. 지금이 더 애틋하고 지금까지 사랑의 색깔이 있다면 지금의 내가 저 사람을 보는 그 사랑의 색깔이 진짜인 것 같다. 누구마다 건강하세요, 지금 현재? 아유, 동생은 우리 남편 장수같이 생겼죠? 산부인과 빼고 다 갔어, 산부인과 빼고 다 갔어. 특히 관절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 반면에 저는 관절이 아쉽죠. 진짜 관절 나이는 뭐 40대, 오늘요. 진짜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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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